어젯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였는데 오수재 변호사님 건물이었습니다 그 일을 버려놓고 오늘 나를 맞닥뜨리는 표정이 어떨지 확인해봐야지 야이 멍청을 씁겨 뭔가 훔치거나 누굴 다치게 한다거나 찾으시려고요? 찾지 마세요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나가 이 숲이 찾고 있을 텐데 우리가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피타이즈가 끝나면 메인 요리가 들어와야지 선생님 오시라고 해